안녕하세요. 저는 모노버스의 정인화입니다. 먼저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블록페스터에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처럼 아시다시피 요즘 크리프트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스토리의 새로운 봄날을 위해서 많은 관계자분들과 대표님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게임 세션의 발표로 현재 P2E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또 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요.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민팅 어프터 플레이라는 전략인데요. 전략 앞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모노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모노버스는 블록체인 전문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강남역인 이곳에서 가까운 논형과 학동에 위치하여 있고요. 2021년 대표님을 비롯한 10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1년이 지난 지금은 50명의 인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의 브랜치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는 미국, 태국에도 브랜치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다음은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저희 모노버스 팀은 모노버스 팀의 절반 이상은 블록체인과 게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코어 멤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에서 기본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고 모노버스에 모인 시니어급 멤버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인 멤버들이 과연 어떻게 얼어붙은 P2E 시장을 맞설 것인가 그에 따른 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웨타버스, NFT, P2E라는 테마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초까지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기존의 전통 게임인 웹2의 게임 유저수와 P2E 게임, 웹3의 게임 유저수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P2E 하면 바로 아시는 엑시 인피니티의 유저수는 65만 명 반면에 웹2게임 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저수는 1억 8천만 명으로 비교하자면 0.3%의 수준입니다. P2E가 더 호황이었을 때 집계하여서 비교한다 하더라도 1%도 되지 않는 낮은 수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반 게임 유저를 어떻게 좀 더 쉽게 P2E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저희는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그들이 겪고 있는 허들과 또 인식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 장벽입니다. 아시다시피 PC와 모바일은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쉽게 플레이가 가능한 반면에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지갑 생성, 코인 트레이딩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셔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임의 재미와 품질입니다. 게임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본질이죠. 재미를 유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P2E, 출시된 P2E 게임들은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컨텐츠, 게임 시스템 이렇게 부족한 점들로 품질이 낮은 퀄리티 때문에 게이머들은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자체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게임의 지속성의 부재입니다. 게이머들이 흥미를 갖고 게임을 계속해야 하지만 현재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을 쫓는 유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어려워지고 또 단순 게임에서 확장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모델로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P2E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전략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노버스는 현재 두 게임을 준비 중인데요. 넌 NFT 게임의 프루티노 스토리즈와 메인 게임인 NFT, 플레이 앤 언 게임의 프루티노입니다. 프루티노 스토리즈는 모바일 게임으로서 곧 다가오는 1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베이비 디노를 육성하는 게임으로 메인 게임으로 가는 브릿지의 역할로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게임은 바로 캐주얼 SRPG로 전략형 게임이고요. 내년 1분기로 출시 예정입니다.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미니게임이라고도 부르는 프루티노 스토리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디노와 교감을 하면서 또 자신만의 특별한 디노로 프루티노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인 플레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이지만 아기들이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귀엽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노들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먼저 좀 넘어갈게요. 디노들은 자동으로 그냥 시간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번의 바디파츠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머리, 등, 아 머리, 몸체 머리, 등, 꼬리 순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 디노한테 많은 바나나를 먹게 한다. 그렇다면 바나나의 속성인 머리 아니면 바나나 속성인 꼬리를 가질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과일 속성의 바디파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디노들은 조금 스페셜해 보이죠. 이거는 프루티노 스토리즈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희석성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작된 한정 파츠입니다. 그럼 저희가 베이비 디노를 육성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지금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블록체인의 진입 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프루티노 스토리즈에서 다 성장된 디노는 플레이어들에게 소유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아무래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애정도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소유욕이 딱 높아질 시점에 저희는 제안합니다. 바로 자신의 디노를 NFT화 시킬 수 있는 민팅 단계를요. 디노가 NFT화 되면 바로 1분기에 출시되는 저희 게임으로 플레이 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공들여서 지금 개발 중인 프루티노 메인 게임인데요. 캐주얼 SRPG 그 전에 앞서 언급드렸을지 전략형 전투 게임이고요. 이것도 프로토타입 영상인데요. 보시면 5마리의 저의 귀여운 디노넛들이 뮤턴트와 싸우는 배틀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VE 모드로서의 프로토타입 플레이고요. 저희는 PVE 모드뿐만 아니고 PVE 모드뿐만 아니고 PVP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즌 이벤트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본질성인 재미와 게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은 저희 프루티노의 매력 포인트니 디노 저희 귀염둥이 디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노는 세 가지 타입의 성체를 가지고 있어요. 초식, 육식, 잡식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서 있는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열 가지의 과일 속성으로 수박, 오렌지, 두리안 등 열 가지의 과일 속성과 또 바디파츠 여섯 가지의 바디파츠 또 등급별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치가 다르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저희는 PBE 모드에서 기본적인 특징인 배틀 시스템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플레이는 쉽고 하지만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틀 시스템 이외에도 익스페디션, 크래프팅 시스템이라고 플레이어가 오프라인에서도 자신의 디노들을 탐험을 통해서 특수 파츠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특수 파츠로 크래프팅 한정판 한정판은 아니고 좀 더 특별한 자신의 바디파츠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P2E 시장에서 P2E에서 가장 문제인 지속성에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인플레이션과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베이비디노 프리디노 브리딩과 업그레이딩 시스템도 구상했는데요. 업그레이딩과 브리딩 시스템을 통해서 디노의 가치를 높이고 또 게임 내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한 자유롭고 토큰 소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들어보면 업그레이딩 브리딩 기존의 P2E와 같다고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강력한 해결을 위해서 P2E보다는 P2P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P2P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디노 플레이어들의 디노들끼리 서로 배틀을 할 수도 있고 또 배틀 랭킹을 통해서 강력한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또 배틀이 좀 너무 부담스럽거나 배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간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디노레이스 디노피싱 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디노레이스인데요. 자신의 디노들이 달리기에도 참여하고 또 승자를 맞추는 그런 게이밍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속성 게임의 지속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의 첫 번째 NFT 세일은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오직 3천 개의 물량으로 노멀, 레어, 레전드 세 등급으로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용과 디노로 두 개만 2만 5천 불에 판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레어, 레전드 모두 완판을 하여서 저희 판매 금액 총 84만 불을 달성했고요. 첫 번째 NFT 판매 이후에는 너무 중요한 커뮤니티 빌딩과 또 글로벌 홍보를 위해서 코인마켓캡과 렉텍 레이더와 협업을 통해서 기브어웨이나 컨테스트 AM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디노 패밀리 와도 소통하고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컨퍼런스를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직접 부스로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과 스페인에 다녀왔고요. 곧 베트남 출장도 예정 중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한국 마켓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글로벌 타겟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인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BWB에서 한국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디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반응 해주시고 왜 한국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느냐 라는 애정어린 질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다양한 국가에 가서 디노를 소개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역시 귀여운 건 최고다 라는 말을 항상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노의 세계관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트레일러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어떻게 되세요? 알겠 journal idän 지구 러블 tank Si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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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P2E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저희 디노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배경, 이유로 배틀을 이어가는지 시작되는지도 아실 수 있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서 IP 사업을 또 준비 중입니다. 오늘 준비된 커피컵과 같이 뒤에 보이시는 인형들, 또 마지막에 나가실 때 굿즈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구류인 굿즈, 폰, 그립톡이 기본적으로 다 제작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아이들은 인형처럼 보이지만 골프, 우드나 드라이브 커버입니다. 요즘 골프가 되게 대세이면서 핫하잖아요. 그 시장에서 골프 용품이 수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트렌드에 맞는 캐릭터 굿즈를 기획하고 또 브랜드와 협업을 하여서 다양하게 저희 디노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물 제품 외에도 디노 IP를 사용해서 웹툰, 일상툰, 또 교육 등을 위한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 기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또 저희 시장도 현재 어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처럼 저희가 게임의 본질성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곧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디노의 에너지틱한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노버스의 정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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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